아 잘하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.. 제복 길이다.. 멀어버렸네.. 잠시만요.. 월흑이.. 오로드 뭐 넣으면 되나? 금성? 뭐다? 뭐다 보자 들고싶은거 될라 그랬죠? 숙면물약? 왔다 왔다 하나 밑에 하나 더 접하는 아 왜 케누리지? 다 없고 수왕이 없죠? 네 아 비켜 뭐야 이건 또 그냥 해요 꼬리 큰잠 큰잠 참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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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꾸 저기로 가네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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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작전 큰점 작전 아아 진짜 시합 거짓았네 와아 저쪽보다 나를 치냐 미친새끼가 끝까지 물이 안나 calidad 양 ahead 공을 언제썼어? 큰짬 아이씨 쪼에서 와 두개짜리 제꺼 서리 서리 끝 서리 허리 허리 와 깜짝이야 와 젖 때릴 뻔했다 도와 서리 했어 서리 아 서리 해야 되는데 서리했어ار 아들 돌진 돌진같은데? 그점 그점 위로, 그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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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위로 포리조심 아래쪽에 내가 보고있어, 아래쪽 가까운거 내가 보고있어 없어 치고있어 두개 처리 큰점 웬만하면 페이지바 쓰지마세요 두개 처리 처리, 처리 끝 내가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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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무리 유리좀 빼 포리 어리, 어리기 패턴인가? 포리인가? 쫄라와요 아이고, 아래쪽에 하나 있을거 같은데? 위쪽 3개있어, 위쪽 3개있어, 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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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점 아, 짜증나게, 더 웃겨 위쪽 3개 아, 이건 좀 아니지 먹었어요? 안먹었어 처리했어 오케이 나 성보, 성보 형, 나 성보 바울어피 두개 처리했어요 아, 오케이 어글 절아서 이거, 이거 처리가 안돼 아아, 이거 처리했어, 정말 처만네 안 죽었으면 돼 나이스 붙어요 어리기, 어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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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달았다 여기 구슬 있는데? 내가 처리할게요 작점, 작점, 작점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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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럽네 처리하는데 계속 와, 이번엔 다운이 또 너무 빨리 됐다 아니요, 보통 저 정도 돼요 아니요, 보통 저 정도 돼요 드명이 있는데 이 정도 느린 거 올해도 혼자 해도 16분, 17분 이러거든요 16분 때 됐어요, 아까도 어 빠른 놈 아니에요 아, 근데 물약이 다 나갔는데 좋지 않아도 아, 두 개 남았어 방향이ensen 아네 Sel 조심 불쬘 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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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점 그딧 있어 뭐야 가운드로 뺄게, 가운드로 뺄게 어글어글어글어글 딜하지마 나우팬 돌진 나이스 조소한 나 알았죠 위쪽에 뭐라고요? 사고싶어 사고싶어 내가 할게 처리 끝 처리 끝 피해 피해 처리 끝 다 처리 끝났어 다 돌진 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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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기다 빠져 어리기다 가까이 가지만 봄이 엄청 커 쫄소한인데 저쪽에 두개 화활병 던져놨어 화활병 던져놨어 억울하긴 억울하긴 저기 처리 저리 끝났어 저리 끝났어 휘어리 휘어리 아 각성기 방금 빠진거죠? 어그라기 적점일수도 있어 피해 형 이리와 형 이리와 뒤에 있는거 처리해주세요 휘어리 하나 먹었다 하나가 승리 처리했어 돌진 작전 어레기다 아 이거 갔다 크 형님 마무리해주세요 나 철회됐어 철회됐어 딜해 딜 mu 먹었다 아 조르테왕아 나 성불 썼어 시즈모드 개쩌네 진짜 시즈모드 개쩌 아 저렇게 있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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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병 말고 효로리 수르타민 갖고 가서 던져야되는 아 아 와 연락 빡세네 아 대원으로 와야겠다 대원으로 와봐 이제 어떻게 되나 오르도 안 나갔지? 네 네 일단 초도 해 다시 놀자 아 딜이 너무 안되는데? 고춧가루 jusqu'à 0. cet 푸른 검은색으로 아 도룩거리 걸리네 진짜 아 존나 빡친다 아 아 아 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래쪽 니가 위쪽 네 바드랑 워로드랑 무력화 딜러는 그냥 보스 때리고 한 명만 구체 제거하라는데 지금 근데 벽에 붙었을 때 뭐 던진 사람이 없어 거기다 장판 딜 깔던지 해야 되는데 뭐 화연병 그거 들어간 거 밖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래서 먹잖아 제가 계속 그냥 붙어있고 여차하면 각성기 받으면서 해볼까요 형이 하다가 세거나 형한테 어글 감으면 콜하고 일단 뭐지 그거 뭐냐 대원은 좀 치다가 그거 뭐지 퍼샷 각보로 나가야 돼가지고 왜 안가 아 나 신호탄 없는데 그러면은 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 아뇨 그냥 해봐요 앞에 볼 수도 있잖아 저 이거 캐릭 붙여서 오오 presidents 아이돌들을 보러가 일단 건가 1 한 점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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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워!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큰점. 큰점. 어디로 떨어지냐. 큰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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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. 큰점. сч 쫄! 꼬리! 쫄나왔어요? 어 고개처리 나 억울해서 못했거든? 작전! 마나 마나가 없는데 일단 이거 넘겨 더이상 먹으면 안돼 어레이 같거든? 꽝 해야 돼 난 위험해 벽 쪽에 하나 벽 쪽에 하나 나선 깔아놓고 두개 처리 끝 이동 다행인 거지 하나만 먹어서 리셋됐어 아 이동하면 리셋돼요 우와 반대쪽에다 당칠까 그래 동의자들이 동의자들이 동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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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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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들이 개패 진짜 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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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선 던져놨어 쫄처리 됐고 쫄처리 안된대 말해줘 작점 작점 작점이나 끝점 자 회오리 일어나요 벽쪽 하나 샷건 박는중 아 회오리다 이거 아 아 아직 콩폭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점프 일단 다른거 다 처리했거든요 하나 안됐어 하나 안됐어 뼈처리 돌진 아래쪽 아래쪽 4개 아래쪽 4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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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점 뼈처리 오케이 빼야되는데 쪽 확인하고 발 아래 하나 나와가지고 먹었다 아 아직 안먹었다 안먹었다 무게 처리했어요 얼굴 없지 얼굴 없지 여기 앞에 있는거 하나 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샷건 하나 말곤 다 다시 지웠어 으 아 으 으 하나 지웠고 이쪽 하나 처리 안좀 있는거 콜좀 해주세요 오진 물급 내가 처리할거야 하나하고 처리할까 에 처리 좀 거들고 갈께요 처리 끝 어글 아래쪽 봐, 위쪽 볼게 네 위쪽에 하나밖에 없다 근데 어글라 어글라 하나 지었고 하나 처리 광폭, 광폭 빼 퓨리 큰점 퓨리 아아 진짜 나한테 왜이리 미친새끼가 퓨리 끝점 성포함 썼어 폭탄 조심 끝점 폭탄한다 폭탄한다 폭탄 아 근데 각성기 있어요? 끝점 끝점 나 있어 작전 한 번 더 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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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폴 꼬리 흐흫 어디어 아 이게 여기까지 닫는다고? 렐라나 그런거 없나? 형 성부삼 써요 내가 렐라 쓸 정신이 없는거 같아 나 쟤 써줬는데 닫은게 없어요? 있어 쟨다 쟨다 터지는거 조심해요 터짐 뒤짐 피가 낮아가지고 아드로핀이 안먹었지 나 왜 우르르 다감? 터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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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. 어디야? 위쪽. 존나 위쪽. 내 앞에 떨어지는데? 호랑이네 이거. 나 오글. 처리했어요. 처리했어요. 헤어리 헤어리. 됐어요. 아 이걸 맞으면 안되지. 위쪽에 있는데 내가 처리. 아 하나 먹었어요. 살 수가 없다. 하.. 입철부렴. 아다리만 잘 맞으면 될 것 같은데. 아다리가 안맞네. 와 쫄철이가 포스 칠 틈이 없네. 처음에 다운됐을 때 그냥 거기다 화염병을 던지는 안돼? 그게 아드로피를 먹고 하면은 데미지가 한 두배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트리님 다운됐을 때 천상의 연주하고 공버프 돌리고 각성기 돌리는 거잖아요. 네. 순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?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이게 공.. 공버프하고 각성기하고 천상의 연주하면 어때요? 안녕하세요. 내꺼 심포니아를 쓰고 네. 천상의 연주를 쓰라는 거잖아요. 그쵸? 아니아니아니. 공버프 제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심포니아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연주하면 어떨까요? 아까 전에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. 그러면은 그냥 안 기다리고 그냥 피 까에 가고 하고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요? 그냥 편하실때 해주세요. 각성기, 어차피 그냥 천상 놓고 각성기 놓고 할게요. 그게 아냐아냐.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그거 한다고 각성기 먼저 써봐야 의미가 없고 차라리 천상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올리는 게 뭐 아니 그냥 있는 곳 써야죠 뭐 아 그냥 있는걸로? 답 예예예 어쨌건 공버프 잠시만요 아 잠깐 아 됐어요 대면 얘기해주세요. 신호탄 사기만 하고 시자 장착은 아니 어딨어요 이거? 바다는데 됐다 됐다 이대원 하니까 근데 오히려 무력화가 한 번 더 들어간 뭐지? 워로드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건 거 같은데 어 한 번 더 들어간 건 처음 봤어 아까 전에 서머나 할 때도 한 번 들어간 건가? 아 나 왜 캐들이지? 뭐지? 안 보인 것 같은데 앞에 없지? 아직 몰라요 없음 아 아 아 오우씨 어허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뻥 으 으 으 으 으 아 끊겼다 아 끊겼다 아 아 끊겼다 아 끊겼다 아 끊겼을 아 끊겼어 아 끊기놉 아 끊기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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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두 개 처리했는데 야 이건 아니지. 어 그렇죠. 아래쪽 아 딜 하나도 못했는데 존나 참았고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그런 말 하지마. 존나 보다 보니까. 존나 보다 보니까. 아래쪽 100점 프로 먹음. 아래쪽에 더 있어요? 아래쪽 두 개 남았어. 퍼샷 하나밖에 안 맞았어. 저 그냥 리밀드 틀 할게요. 저 틀해. 처리됐어. 오른쪽. 오른쪽 제가 그에. 오른쪽. 나 보이는 거 하나 밖에 없는데. 오른쪽 두 개 처리. 아 이쪽에 있다. 아 이쪽에 있다. 오케이 오케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. 처리. 어리이 어리이 아니야? 맞아요. 이쪽에 두 개. 두 개 처리. 나 궁 썼어. 가까이 부터. 네. 큰 점. 아 이쪽. 뭐야 이거. 돌진. 공을 저렇게 돌리니. 아래쪽. 나 아래쪽. 아래쪽. 아래쪽 하나밖에 없는데. 이쪽에. 이쪽에 세 개. 큰 점. 큰 점. 큰 점. 큰 점. 큰 점. 아래쪽 하나 처리됐어. 세 개 다 처리했어요. 돌진. 큰 점. 어리이. 어리이. 좀 빼야 돼. 지금 위치 너무 안 좋아. 저거 답 없어. 수업했냐? 네. 투안했어요. 수업한 꼬라진데 이거? 아래쪽 보고 있어. 아래쪽 보고 있어. 세월이. 나 맞으면서 뒤로 하고 있거든? 깼어. 깼어. 다 깼어. 피했어. 스피했어. 하나는 먹은 것 같긴 한데. 세 개는 깼어요. 혹시. 위쪽 내가 보는데 하나밖에 없어. 네. 위쪽 하나밖에 없어. 혹시 다 어디 있는 거야 맨날. 위쪽 하나 끝. 여섯 시 거 하나만 처리해 주세요. 여섯 시 거 하나만. 큰 점. 큰 점. 큰 점. 내가 처리해 이거. 내가 처리해. 자랐어. 자랐어. 써야 됐고요. 어레기 같은데? 아냐. 갔다. 갔다. 아 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버레기 버레기 아 저 샤오믹 공태기 새끼 때문에 디지인줄 알았잖아 쎄오리 던지다 던지다 효소한 뒤쪽 두개 위에 두개 아 회오리 날라왔어 오케이 내가 마무리 버레기 버레기 아 바닥에 안보였어 인간적으로 롤 위에 세개 아래쪽 하나 하나 내가 저거 아 저리 끝 저리 안될까 저리 다했어요 끊자 아씨 어 나 꺼졌다 아 큰일 났다 이리 나와요 뒤에 하나밖에 없어 어 글라 꺼리기 꺼리기 끊자